시키는 킬 안들어왔어 와 진짜 있어 어? 이리와 시키는 뭐지? 뭐 하려고 있자 아 저게 진짜 시키야? 이상해 저거 존나 잘 맞춰 응 존나 이상해 저거 혹시 약정 없으세요?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이쪽으로 와 아 네네 알겠습니다 무혜인형 그쪽에서 내가 한 명 기절시킨 애가 살았어 킬이 안들어왔어 3번필 옥상에 어 그 템 좋아 우리 아이 또 있어 3번필에 있어 내려올거야 오케이 보인다 360방향 튄다 밑에 있다 아 3번쪽 내가 본다 3번필에 2명있어 애들 왼쪽으로 내려왔어 애들 일로갔어 일로 우리쪽으로 올거야 사람은 3번 쏜거야? 아니지 아냐아냐 아냐아냐 3번 우행에 봐줘야돼 3번필쯤 아 나 보고 있을게 뒤쪽에서 도는 야 체육관 애들 잘 바라냈다 체육관이란다 참고 근데 그 이걸 설수가 없어 내각에서 어쨌든 싸운다 3번 싸운다 해 어 우리 붙었어요 여기있어 여기있어 3번필에 있어 3번필 옆에 여기 옆에있어 옆에 붙었다 어 ㅅㅂ 못봤어 에이스총 조심 아 에이스총 기절했어 에이스총 앞에 외벽에 있다 세번째 기절해서 못찾았어 아 나이스 던질거 줘 던질거 줘 아냐 폭 누가 깠어 내가 깠어 내가 깠어 던질거 안보인다 ㅅㅂ 여기가 없어 아이씨 ㅅㅂ ㅅㅂ 폭 제꺼있어 폭 제꺼 그래 이거로 볼게 없네 ㅅㅂ 제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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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폼 없어 새끼야 저요? 어? 폭상했을거 같은데 제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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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 애들 어디갔지? 4명 남았어 야 우리 건물 앞쪽에 하나 붙은거 같은데 고양이 왜요? 밖에 나야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200방향 저 노란색이 나섰지 앞뒤로 다 했어요 지금 200? 응 200 235 크잖아 오오 딴 데서 온다 떨어진 쪽 아 저 병신 다 써가지고 저거 뭐 죽이냐 나이스 창고 쪽 창고 앞에 담벼라기 하나 엎드렸어 어 그 다음에 290 상자 뒤 와야 되죠 창고 쪽은 아 집에 대가리 왔어 늦었습니다 아 집에 대가리 왔어 늦었습니다 끊지마 그냥 290 290 상자가 어디지? 상자가 아니고 저 집단 집단 미안해 바이드로 갔어 오케이 상자 노란 옷 잘 봐야되 집단 하나 이 두개야 야 집단 하나하고 저 바위 뒤 하나가 끝이다 응 집단 움직일거야 이제 자기장바 잠겼어 오케이 집단 하나 어 옮겼네? 집단이 죽였어 집단이 어디였어? 왼쪽으로 왼쪽으로 담벼라고 이 씨발 내가 못봤어 이걸 언제 담벼라 엿먹 엿먹 어 이 씨발 내가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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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있을거야 그냥 몰라 몰라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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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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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 썩어 썩은물이라고 놀릴놈 그놈이잖아 어 아 대박대박